어? 네 거라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엔 진짜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래 진짜 딱하다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한 거니까 설마 이게 나도 이 안에 있는 게 너야 어째서? 어째서 넌 별이고 넌 다른데? 금전지는 구종표란 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별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달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사랑의 그대 끝으로 채울 수 있다네 사랑의 그대 내게 우선 고음을 준다 나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음을 준다 고음을 준다 전화도 치킨도 고음을 준다 고음을 준다 고음을 준다 고음을 준다 고음을 준다 귀엽죠? 그쵸? 귀엽죠? 반짝반짝 빛나는게? 붕붕상 아니야?